이름이 이름이 뭐에요? 이름 몇 살이니? 자세히 보시면요. 스타킹에 기준이 차고 도전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. 과연 어떤 재능을 가지고 보자. 27개월 최연소 밸리 댄스. 2개월 최연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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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월ell게. 매운아. 영원아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. 자 가슴 틀리게 가슴. 이거 흔들어봐. 머리 누가 따졌어 이렇게 예쁘게. 귀여워 귀여워. 뽀뽀. 싫어 싫어도 돼 싫어도 돼. 영훈이 너무 잘한다. 영훈이 엉덩이 흔들 수 있어? 웃으면서 웃으면서 시작. 우와 너무 귀엽다. 뽀뽀뽀뽀뽀 뽀뽀. 예능이 너무 예쁘고요. 자 다음 음악 주세요. 출발해요. 아빠 한번 믿어봐. 너만 바라보냐. 여 feito texture 잘 해줘야 됩니다. 저 사료 인사